슈퍼 폴라 폴라 포틴 때 실비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 괴상하게 생겨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너무 귀엽게 생겼다 와 근데 이번에 너무 귀엽게 잘 나왔다 얘 와 진짜 금방 곡들 많이 만들어줘서 너무 좋다 짜마 짜마 자 오늘은 바로 자 킹 오브 파이터 15 드디어 신 캐릭터가 또 나왔어요 슬비 폴라 폴라 자 슬비 폴라 폴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포틴 때 슬비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 괴상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피프틴에서는 슬비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거든요 이게 저는 컨셉 아트 때 디자인 보고 와 이번에 슬비는 진짜 괜찮게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괜찮게 나왔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너무 훌륭해 그래서 오늘 한번 슬비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히카리가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너무 귀엽게 생겼다 어머 얘 너무 귀엽다 저기 안녕 하면서 가는 거 봐봐 어머 귀여워 어 아니 나는 14 때는 막 이 지랄 하면서 걷는 거 진짜 와 귀척하네 걔 꼴베기 싫다 이랬는데 15에서는 진짜 귀엽게 잘 나왔네 일단 스킬 한번씩 봅시다 스킬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스트레촌 와 특수긴데 한 대 맞으면 올라가 버리네 빌로톤 이게 낫다 이거 중단인가 혹시? 중단이네 땡으로 하면 중단이고 캔슬러 하면 이렇게 빨리 나가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풍벌을 쓸 수 있나 보다 어 썬더 드립 좋아 좋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나가 떨어지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디스차징? 아 이게 이제 장풍이구나 진짜 그래도 피스틴이니까 좀 덜 기괴하지 포틴이었으면 진짜 완전 기괴했을 거야 슈퍼 마그네틱 팝 딱 커맨드 잡기인 것 같죠? 커맨드 보니까 맞네요 커잡이요 커잡 커잡 커잡하고 이렇게 뒤에 이 토마타가 들어가네요 커잡이 있다고? 괜찮네 부티 부티 빠바바바 빠바바바 슈바바바바 슈바바바바 뭐 할 때 쓰는 걸까? 오 오 강제다운이 되네 와 셀미만큼이나 판정이 괜찮은데? 초필 세기 폴라 익스페리먼트 아 이거 그 피포틸 때 내가 제일 싫어했던 초필이야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야 그래도 핏 두는 귀엽다 야 그래도 핏퓌는 귀엽다 귀여워 어 마그넥토 트랍볼 네 네르측키 엑스는 저거 진지한 척하는 거 약간 킹받지만 그래도 괜찮네 내가 좀 있다가 포틴 클라이막스 보여줄게요 그거에 비하면 홀베나 이거는 귀여워 그래도 괜찮구만 캐스터 이번에 잘 뽑은 거 같은데요? 와우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스토리를 한번 봐 볼까요? 오 좋아요 여기 셋! 안 해! 불쌍해 실비의 네스트에 있을 때 되게 그거 쫄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눈도 못 마주쳤나봐 개 불쌍하네 30만원인 만원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위치는 앙헬 동캐 슬비 예비 강캐 발수 Parce 크라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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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라스마! 크라스마! 와 근데 데미지가 진짜 되게 좋다. 점공이 요건 저거 점CG로 좀 압박하면 될 것 같아. 여전하구나. 아니 그래도 귀여워. 와 근데 이번엔 너무 귀엽게 잘 나왔다 얘 귀여워 우와 부사장으로 채용이 달래 욕심이 좀 많네요 그럼 뒤져야겠지? 누나는 괜찮은데 저 목에 진주 목걸이가 진짜 싫었어요 저거 승리의 포즈는 봐도 봐도 적응이 안되네 어쩔건데 그냥 해 이건만 비빔밥 잠깐만 이 씨발려 이 씨발려 이 씨발려 잠깐만 이거 이 씨발렴 이 씨발려비져라 큰일났다 이제 죽임아 어머머머머머 로 죽여줬으면 더 좋고... 엔딩이 뭘까? 와..쿠쿠리랑 다니는 거야? 귀여워~~ 어머 너무 귀엽다 얘 고지껄로 돌아다녔다던데 흑화 안하고 저렇게 밝은 모습 너무 귀여워 이쯤에서 잠시 포틴 실비를 한번 봐 볼까요? 너무 실며들어 버렸거든요? 저 지금? 세상에 만성이 나 와 진짜 핏질은 너무 잘 나왔다 어머 어머 세상에 실비 우와 뭐가 왜 이렇게 바뀐 거지? 난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까 삑딜에서도 이렇게 생긴 애를 봤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지? 생명전 후 자 그러면은 일단 촛필살기를 봐 볼게요 자 이제 촛필살기 나와요 여러분들 진짜 연출 너무 부려 흥리하면 한번 보여줘야겠다 정신차리게 브라브라 자 승리 포즈 진정 한번 드디어 나온다 이제 나온다 나온다 빨리 삑딘으로 정화를 해야 돼 빨리! 머쑥다듬 자 여기서 이제 부금 와 금본 거 와 부금 금본 넘친다 어머어머 어 진짜 그래 이런 부금을 잘 살려줘야지 너무 좋다 레오나 하이데른 96인가 설마 그 부금인가 설마 와 진짜 금본 곡들 많이 만들어줘서 너무 좋다 테리블 설마 이거 맞네 와 진짜 어떡해 너무 빈 곡들 너무 많아 어떡하냐고 부금 가까 자 한 사람당 4코인이야 랜덤이고 실비 하나에 랜덤 주게 짤짤 찌리리리 짤짤 찌리리리 짤짤 찌리리리 역시 생각한 대로 나오는데 찌리리리 짤짤 찌리리리 야아 잠깐만 오 이거구나 오케이 다음에.. ACV 빼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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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티끼끼리 이티끼리 안되지 박치기 아 이거 장풍이야 어떻게.. 장풍 어떻게 했더라? 장풍? 2, 3, 6, 2, 3, 6 아 왜 여기서 안 나가? 아 이렇게구나 으아아아 프라임트랩 좋아 1, 2, 3, 2, 3 1, 2, 3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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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안 닿았나보네? 이따 마구마구 가자 좋아 쪼아 질러보리기이 Vancouver 흐하핳ほど 좋아 이게 좋구만 어 쪼아쪼아가 아주 좋구만 어 annot 싹 쪼아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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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서 nhi silo 공공 공공 요망스러운 직설 또 SVG 벙이었어 다 Expect National? 대 internship 禁 염马 나그로 도메 로망님 52개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 구독랑이 고마워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니 휴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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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휴슈 빠이빠이 휴슈 휴슈 어떡했어 휴슈 쓰는거 봅 beset놈 아래에 말 휴슈 휴주 휴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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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집 휴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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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! 휴휴! 휴휴! 오하하하하하하 휴휴! 어퍼컷! 노원류가 아주 좋지 제가 10만원 벌게 해드리고 스리리커 포펙트한 싸움이었어 Creekου 애플은 이래서 재밌다니까 отрdf멋스로나요ıyorsun 아 나 다이노소의 맥시마야 요망하네요 줘봐봐봐봐봐봐show 박쥐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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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! 아직도 약간 조금 헷갈리네요.. 그럼 어떡하든.. 공룡! 힘줘! 힘줘! 제발! 힘을 나한테 줘! 제발! 제발 나한테 힘을 줘! 공룡! 히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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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구나! 오케이 알겠어.. 어퍼가 대단히 좋았거든.. 공룡이?! 이럴 줄 알았어.. 공룡이 어퍼가 좋거든.. 히힛! 사람은 공룡을 이길 수 없어! 어퍼! 아! 괜찮아 괜찮아.. 아들아트 해.. C뒵! 괜찮아 맥시마 있어 맥시마 맥시마 있어 맥시마 있어 맥시마 있어 맥시마 했어 맥시마 서서 감기 이거지? 그렇게 알았어 이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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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퍼와 게론! 페이퍼와 게론! 됐어, 맞으면 돼 굳이! 스플렉스! 네네 대검사 레디 고 게론 콤보를 모르시는 그래도 꿈 맥시기 벨퍼하키나 벨퍼하키나 미안해 봐줘 봐줘 오전 빔~~ 위대한 2코 씩 사라졌어 치쥬르바이!! 걸렸다! 우왕코보! 박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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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봐둬! 박치기! 땡! 박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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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! 박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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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맞아도 돼! 맞아도 돼! 실비 벌써 2킬이나 했어! 충분히 할 거 다 했어! 박치기! 질러버리기! 붓붓붓붓붓 나 친절은 좀 옛날에 기억이 있어 박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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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서 최대한 끝나던데? 발! 발! 좋았어! 발! 오르츠의 피에 계속 저항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힘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 좋아 일단 저쪽 2코 컷 베니마루 루갈? 루갈은 좀 바뀌지 아 이거 봐 질러버리기 조금바! 어 잠깐만 박치기! 마 Kenny 히ә 박치는 상대방 바 Dag NBA 비니마루 베니마루 어떻게 하지? 라인스도료 라인스도료! 이게 바로 초등식 베니마루라는 거다 리토스님 인식 9개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구독 구독하기 고맙습니다 박수님!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크오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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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켜! 슬라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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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졌다 이제 누가 나왔다 이제 사이거만에 다타카오오다 하하하하! 루어! 루케! 오로미오! 하하하하! 슬라스! 슬라스! 루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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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미오! 오로루카나! 하하하하 레버키 우와 레버키 자. 자. 가. 깔 SEGUN 워이 응 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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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뚫루! 오빼렛게 아로! 렛뿌! 렛뿌! 뚫루! 뚫루! 소! 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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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와해! 와라 치카로! 후아하하하하하하하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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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부인아! 순수한 힘이 언제나 세상을 지배하지 선악관념 따위는 무쇠에 관다 붙인 ㅎ흐흐흐흐흐흐흐흐흫 좋아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적이 한 명 탈락 짱마녀님 전화 고맙습니다 정말력? 저 옛날에 몇번 했는데 이걸 말하고 싶어요 박치기! 아 잘못했어 그릇다! 박치기! 박치기! 조바다다! 한번도 직거리 앉 aktiv 정면 sad 그릇끈 박치기! 박찬기 박찬기를 아잇재미있어 안 쏴 안 쏴 박지 어이 예우야 추바팍 추바팍 안점 박! 출발! 박치기가 아니고? 뻥이지! 자 일단...이거의 지는 럭비씨한테 맡기죠 럭비씨 출동하세요 그래도 오셨는데요 저만 게임을 즐길 수는 없으니까요 가서 즐겨보세요 발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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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기